국제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 관한 문제입니다. 두 가지 관점이 나오죠. 그럼 이 두 가지 관점이 각각 뭔지 확정만 시켜주면 되는데요. 우주공간은 인류의 공공재다. 인류가 뭐 협력해야 된다. 공동선 이런 좋은 얘기를 하는 애들이 바로 자유주의적 관점이죠. 갑이 자유주의예요. 그에 비해서 을은 각국, 각 나라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한다. 다들 지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해. 이런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애들이 현실주의적 관점이죠. 그래서 이 두 개를 특정했다고 치면 각각의 특징을 고를 수가 있는데요.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현실을 강조한다. 힘 센 애가 이기는 게 당연하지. 누가 누굴 도와줘? 라고 하는 애들이 현실주의적 관점이죠. 그래서 갑이 아니라 을이에요. 국가 간 상호 의존관계를 중시한다. 서로서로 도울 거야, 도와줘야 돼. 이런 좋은 얘기 하는 게 자유주의죠. 을이 아니라 갑이겠죠. 국가 간 이익 충돌이 보편적 규범에 따라 해결될 수 있다. 이렇게 믿는 애들,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자유주의적 관점이죠. 그래서 갑의 관점이 이런 보편적 규범에 따라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라고 하는 건 맞는 말이겠죠. 4번, 국가를 주권을 가진 독립적 행위 주체로 본다. 이건 갑과 을 모두 공통되는 거죠. 그래서 달리라고 돼 있는 부분이 틀렸네요. 갑의 관점, 을의 관점 모두 라고 해야 옳은 지문이 되겠죠. 5번을 볼게요. 개별 국가의 이익과 국제사회의 전체 이익이 조화될 수 있다. 좋아. 이런 좋은 말 하는 애들은 자유주의적 관점이죠. 그래서 을의 관점이 써있기 때문에 이 문장이 틀렸네요. 그래서 옳은 걸 고르면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